경호원이요? 응. 너 원래 이라크스도 하던 일이잖아. 야, 요즘 같은 취업난에 4대 보험도 다 되고. 경력직이라 자넨 호봉도 꽤 높을걸? 나요. 이제는 아무한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. 국가도 그리고 조직한테도. 충성? 그게 다 뭐냐? 그런건 개나 줘버려. 나도 그런거 안해. 우린 받은 만큼만 해주면 돼. 그러는 중령님은 얼마나 받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요? 어차피 결국에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거라는거. 잘 아시잖아요. 그전에 우리가 먼저 버리면 되지 뭐. 그래요. 많이 변하셨네요. 세상이 변한거지. 지금 내가 몸닫고 있는 JSS는 단순한 시큐리티 회사가 아니야. 군대로 치면 일종의 거대한 정보처야. 안으로는 JB그룹의 모든 사업기밀 및 비거래 내역까지 숙속들이 들여다보고. 밖으로는 JB경제연구소를 통해 정치, 경제, 언론인 같은 이 나라 지배층의 동향과 인적 네트워크 정보까지 수집하고 감시하지. 이 사람들 만만치 않아. 틀림없이 청와대 입성할거야. 그럼 넌 완전히 사명받을 수 있어. 중령님. 나는요. 이제 그냥 폐잔병이에요. 지쳤어요. 그러면 이제. 아무 자기도 쓸모도 없고. 왜? 자네가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돼서? PTSD. 오늘 아침에 블랙스톤에서 자네 신원 조회 결과 받았어요. 걱정하지마. 나만 보고 폐기했으니까. 첫날 자네를 죽이러 가는 우리 타격대들이 살아있는 걸 보고. 그냥 수상하다고 생각했지. 그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. 왜 저를 이렇게까지 붙잡으시는 건데요. 야 이 친구야. 아 경원이 무슨 사람 죽이는 용병인 줄 알아? 전장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동물적 감각을 다진 자네야말로. 이젠 적의 공격을 읽어낼 수 있는. 최고의 디펜더야. 게다가 이젠. 주인을 물 수도 없게 됐잖아. 경원으로서는. 최고의 조건을 가진 거라고. 나한테 아직 이메일이 있다는 거.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. 김상사야. 나랑 같이 들어가자 청와대. 그럼 우리 일을 이렇게 만든 똥별들. 모두 우리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어. 청와대요. 똥별들. 나는요. 이 멋같은 헬조산에 다시는 안 오겠다고. 인천공항에 침뱉고 떠난 이유도. 이젠 진짜 가물가물합니다. 게다가 누구를 무릎 꿇리는 일 같은 거요. 그건 더더욱이 귀찮고요. 딱 대선 때까지만이다. 그때까지만 JSS에 있어주라. 그럼 서로 불안할 이유도. 도망다닐 필요도 없잖아. 나 피곤해서 돌아왔어요. 세상에 관심 끊은 지도 오래고요. 나만 안 건드리면 또 누가 다칠 일은 없을 겁니다. 그 이메일은 대선 끝나면 씌울게요. 야, 김상사. 야, 김상사! 배 né! zte biblical 만든 유럽도 암인! touch failed lots of woman 일찍 Southками 월화밍지 타임 여기도 collectively